을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아 2,3라운드에서 지금 안면 타격 적중률 만큼은 김윤기 선수가 좀 대단하네요. 네, 압도적입니다. 아, 바디 들어갔습니다. 오, 김윤기 선수의 2대1 승리가 나왔습니다. 역시 펀치, 안면 유효타가 확실하게 좀 대민지로 보여지면서 승리를 차지했어요. 인터뷰하는 선수 감정이 폭발쳤는지, 울음부터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죠. 칭찬이 어떠셨나요? 저희 감독님께서 저를 운동을 가르쳐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배구까지 내려와주셔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승리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컨드에서도 지금 목이 메인드 타임. 오늘 인터뷰에서 펀치가 자신이 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기 선수의 취미가 맛집 투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대구 경기 일정을 마치고 가보고 싶은 맛집이 있을까요? 그냥 감독님이랑 그냥 맨날 밥집도 가고, 밥 먹고, 싸우나도 가고, 싸우나도 가고 싶습니다.